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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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신대박역에서 1km 지점에 있는 신축 첫입주 1.5름입니다. 제 손님이 전세자금 대출로 1억4천까지 1.5름을 찾아서 신축이 같은 가격으로 나와서 와봤는데 그분은 2명이서 살아야 돼서 여기는 조금 작을 듯이 있네요. 신축이다 보니까 클 것은 예상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2명 사기에는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신축 첫입주 전세자금 대출이 되기 때문에 월세로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되는 집이 있으면 사는게 좋죠. 근데 1억4천이면 조금 연식이 좀 더 되면 당연히 이곳보다 조금 더 넓이 있는 집은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대출되는게 거의 없다는게 문제지만 그래서 지금 급하게 오다 보니까 오늘은 가격은 알아왔는데 빠뜨리가 없네요. 카메라 그래서 1.5름 풀옵션 풀옵션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1.5릇 1.5릇 2.5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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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5릇 3.5릇